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 안녕하세요. 뇌병변 유튜버 지난주 금요일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 집에 있는 강아지 미르를 위해서 노즈워크 장난감 애서당근 맛 당근 농장 분리불안 훈련 장난감을 주문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에 주문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뇌병변 집에 강아지 미르가 당근 농장 분리불안 훈련 장난감으로 노른 모습 볼들겠습니다. 뇌병변 아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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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빨리 감미로운 볼 되겠습니다. 뇌병변집에 강아지 미르가당 근농장 분리불안 훈련 장난감 글입니다.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